안녕하세요 영어 켈리아는 초비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보내는 사랑 고백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냥 버려지는 카드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소중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의 커팅기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핑크색 계통의 잉크 패드를 이용해서 하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잠시 보실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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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보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